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자마자 구문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앞에서는 이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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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구문을 봤죠. Hardly, scarcely, when, before 이 구문을 살펴보았는데 그거랑 이제 같은 해석인데 그런데 이제 명사와 부사로 접속사 기능을 하면서 이게 뭐뭐 하자마자 구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더 모먼트가 그냥 명사로 순간이죠. 그런데 얘가 접속사로 쓰입니다. 마치 asus nez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주어동서가 나오겠죠? 그리고 컵마 다음에 주어동서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얘가 주절이죠. 얘가 주절이고 그리고 이 더 모먼트가 이끄는 절이 부사절이 되겠죠. 뭐뭐 하자마자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더 모먼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the instant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주어동서가 나오겠죠? 뭐뭐 하자마자예요. 그리고 더 미닛 이것도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그래서 명사 접속사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고요. 같은 해석으로 같은 뜻으로 부사 접속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immediately 그 다음에도 동일하게 주어동서 나오고 컵마 다음에 주어동서 나오겠죠? 얘도 뭐뭐 하자마자예요. 뭐뭐 하자마자 그리고 같은 게 directly 그렇죠? 얘도 뭐뭐 하자마자 똑같습니다. 그리고 instantly 뒤에는 동일하게 주어동서 컵마 주어동서가 되겠죠? 다 뭐뭐 하자마자예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으면 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로 1번부터 또 살펴볼게요. 자, the moment he perceived me죠? 그래서 그가 나를 perceive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식하다죠? 그쵸? 그가 나를 인식하자마자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또는 그가 나를 인식하는 그 순간에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근데 뭐뭐 하자마자로 해석하는 게 더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인식하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ran away 했죠. ran away. 도망가버렸죠. 멀리. 자, 2번에도요. 여기 보면은 directory가 보이죠? directly.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자, 그가 오자마자 그쵸? 그가 오자마자 그 다음에 명령문이 나오죠? send him to me 그쵸? 그를 나에게 보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또 여기 보시면은 the instant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뭐 하자마자 방을 노크하자마자 그녀가 그것을 열었죠. 그것이라는 거는 이제 방문을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은 I will tell him이에요. 그쵸? 내가 그에게 말할 거다. 자,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the minute. 그쵸? 뭐뭐 하자마자죠? 그가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에게 말할 거다. 그쵸? 그 다음 5번도요. 5번도 보시면은 directly가 여기 있죠. 내가 나가자마자 내가 나가자마자 I was caught in a shower. 자, 이거는요.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be caught 그쵸? c-u-g-h-t in 하고서 뭐가 이렇게 나와요. 뒤에. 그러면은 얘를 만났다 라는 뜻입니다. 뭐를 뭐뭇을 만나다. 뭐뭇을 만나다. 그래서 이게 소나기를 만났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거는 그냥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소나기를 만났다. 그쵸? 나가자마자 소나기를 만난 거예요. 자, 6번 보시면은 The Instant죠.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가 나를 보자마자 He took to his heels죠. Take to once heels라고 이거는 수거를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Take to once 소유격이 나오고요. 그쵸? 여기에 Legs Legs 가 나와도 되고 또는 이렇게 Heels 가 나와도 됩니다. 이게 Free예요. Free 도망가다 도망가다 그쵸? 도망가다 그래서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는 도망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장 또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도 보면은 Instantly 여기 있죠? 예,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Becomes Acid 그쵸? 산성이란 뜻이죠? 땅이 산성이 되자마자가 되겠죠? 산성이 되자마자 박테리아가 뭐 하기를 멈췄어요? 일하는 걸 멈췄죠? 박테리아가 일을 멈춘 거예요. 활동을 멈춘 거죠. 활동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도요. Immediately 가 있죠? 버튼이 그쵸? 그 단추가 Is Placed 그러니까 눌러지자마자 눌러지자마자 Mine 여러분, Mine이 뭐예요? 예, 광산도 있지만 그쵸? 지뢰예요. 지뢰 그쵸? 예,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테란 종족 고르면은 벌처가 그 스파이더마인을 심죠? 예, 지뢰 심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버튼이 눌려지자마자 익스플로드 했다는 얘기죠? 폭발했다는 얘기죠? 지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여기도 Directly 보이시죠? 그래서 정부가 Put Down이에요. Put Down 한다는 얘기는 이게 까라뭉개다 입니다.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진압하다 했듯이 있고 진압하다 그렇죠? 원래는 까라뭉개다 까라뭉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Rebellion은 뭐예요? 반란이죠. 반란 그렇죠? 반란 정부가 반란을 진압하자마자 A New Rebellion 새로운 어떤 반란이 Breakout Brokeout 브레이크아웃은 전쟁이나 이러한 반란들이 발발하다 의 뜻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반란이 또 발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시면은 The Minute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소식을 듣자마자 그렇죠?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Hashtun 투죠? 어디어디로 급히 가다 해요. 어디로 급히 갔어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자, 11번은요. 이거는 뭐뭐 하자마자 구문이 라고 보기 좀 힘든 게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From 이라는 전치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The Moment 가 나오는데 이때 The Moment 는 그냥 명사로서 We are born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 으로부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자마자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 으로부터 우리는 우리는 cannot live alone 홀로 살 수 없다 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 The Moment 는 접속사의 The Moment 가 아니죠.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서의 명사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We are born 이라고 지금 여기에 관계 부사 웬 정도가 생략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좀 긴 문장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False Friends 죠? 거짓된 친구는 뭐와 같아요? Like our shadow와 같대요.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의 우리의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자 컴마담에 ing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컴마담에 ing가 이렇게 keeping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but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living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컴마담에 ing는 뭐뭐 하면서 정도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keep close to 에요. keep close to 그러니까 누구누구 에게 그쵸? 이 to 다음에 나와있는 우리죠. 우리 우리에게 뭔가 가까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쵸? 거짓된 친구는 우리의 그림자와 같은데 뭐하면서 우리에게 가까움을 유지하면서 뭐하는 동안에 while we walk in the sunshine 그러니까 밝을 때죠. 밝을 밝을 때는 우리와 걷는 거죠. 걷고 있는 동안에 그쵸? 밝을 때 걷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좋을 때 그쵸? 잘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잘나갈 때 우리가 걷고 있는 동안에는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밀착하고 가까움을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떠난데요.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뒤에 디렉틸리가 나왔죠. 뭐뭐 하자마자죠? 우리가 어디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늘이죠. 쉐이드 그늘 속으로 건너 들어갈 때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질 때 그쵸? 쇠퇴기 때 어려울 때 그럴 그쪽으로 들어가자마자 리브 한다는 얘기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된 친구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정도 하시고 자 2번 볼게요. 자 더 머먼트 여기 나왔죠? 뭐뭐 하자마자죠? 뭐 하자마자예요? 우리가 그쵸? 푸트 두는 건데 뭘 둬요? 우리의 손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on that 그것에다가 두자마자 이게 뭐예요? 뭔가를 우리 선에 넣자마자가 되겠죠? 뭐를 넣자마자입니까? 자 뒤에 보시면 이렇게 위치 이하가 그쵸? 위치 이하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이게 위치 이하 두 개가 지금 앞에 있는 that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뭐냐? which looks attractive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에러 디스턴스는 뭐예요? 좀 멀리서죠? 좀 멀리서 멀리서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그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위치 이하가 형용사절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막 분투하는 거죠. 뭐 하려고? to reach 닿으려고 소 하드는 이 스트럭을 닿으면 원래 뒤에 투부 정사가 붙어요. 그래서 이 소 하드는 껴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그쵸? 열심히 뭔가 이렇게 닿으려고 리치니까 닿으려고도 되고 얻으려고도 되겠죠? 무언가를 얻으려고 정말로 열심히 분투하는 바로 그것 이것을 얻자마자 얻자마자 이제 주절이 나오죠? 자연이 랍 A 오브 B예요. 자 요거는 밑에다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랍 A 오브 B인데 자 요거는요 뜻이 A 에게서 B를 빼왔다 예요. 얘랑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틸입니다. 스틸 자 스틸이 훔치다잖아요. 얘는 스틸은 B 프롬 A 에요. 아시겠죠? A 에게서 B를 스틸 훔치다 빼왔다가 됩니다. 거꾸로죠? 랍 A 오브 B 스틸 B 프롬 A 요거 요거 알아두세요. 자 다시 해석합니다. 자 우리가 얻게 되자마자 우리의 손으로 뭐를요? 멀리서 어트랙티브해 보이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분투했던 그것 그것을 얻자마자 자연은 바로 우리가 그 얻게 된 그것으로부터 뭘 빼앗아 가요? 그것의 매력을 그렇죠? 매력을 빼앗아 갑니다. 뭐 함으로써? 홀딩업 홀딩업은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체크를 하고 좀 써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홀드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이렇게 지탱하고 떠받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홀드업 위로 떠받치는 거죠. 그래서 뭐뭇을 떠받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뭔가를 지연시키고 지연시키고 방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 뜻으로 쓰였는데 무언가 예를 들어서 예로써 뭔가를 제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자 뭔가를 제시함으로써죠. 뭘 제시해요? 일단 before us 우리 앞에 뭘 제시합니까? another prize 예요. 이 prize는 여기에서 뭔가 귀중한 것을 말합니다. 귀중한 것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그것 있죠. 멀리서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보였고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했던 그것 그것에게서 그 매력을 빼앗아버린다는 거죠. 자연히 그죠? 예 자 그런데 뒤에 나와있는 still more attractive는 괄호로 묶어주시고 prize를 뒤에서 후치수식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still은 비극극 강조죠. 훨씬 더 매력적인 그 또 다른 어떤 귀중한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방금 전에 막 얻었던 그죠? 그것으로부터 매력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자연히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하시고 3번 넘어갑니다. 자 스피드죠? 예 그런데 어떤 스피드예요? 형용사절이 뒤에서 또 꾸며줍니다. 위드 위치부터 괄호 열어야겠죠? 그리고 퍼브릭에서 괄호를 닫습니다. 스피드인데 어떤 스피드예요? 바로 그 스피드로 그죠? 예 바로 과학적인 어떤 어플리언스 이게 기구죠. 기구 과학 기구들이죠. 과학 기구들이 아 딜리벌드니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바로 대중들이죠. 퍼브릭이니까 그 과학 기구들이 대중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바로 그 속도 그쵸? 그 속도로 그 속도가 is well known to us all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졌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immediately 나오죠.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우리가 we pay the bill 그 계산서를 지불하는 거죠. 뭐에 대한 계산서예요? 하나의 클리버한 노블티 그러니까 하나의 독창적인 새로운 것이죠. 하나의 독창적인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계산서를 지불하자마자 그쵸? 지불하자마자 우리는 또 설득되죠. 뭐 하도록? 다른 걸 또 사도록 설득되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건 또 뭡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예 apparently twice as 클리버 as 이게 앞에 있는 원 클리버 노블티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됐 정도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배 더죠. 트와이스니까. 그쵸? 트와이스 두 배 더. 두 배 더 아주 독창적인 그러한 또 다른 것을 사도록 설득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자 더 캔들이죠. 초죠. 초. 근데 어떤 초예요? 예 뒤에서 이렇게 괄호 콤마 콤마 사이는 묶어줘야 되죠. 항상 바로 새로운 초예요. 그쵸? a new one이니까 이 one이 초입니다. 새로운 초였던 그 초는 is not burned. 타지 않았어요. more than half an inch죠. 반 인치 이상. 그쵸? 반 인치 이상 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초가 자 그는 must have placed it on the table이에요. 그쵸? 그는 그것을 그것은 뭐예요? 초죠? 초를 테이블 위에다가 놨었음에 틀림없는 거죠. 그쵸? 뭐하기 전에? 그가 공격당하기 전에. 그쵸? bpp니까 수동태 공격당하다죠. 자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물론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바로 초입니다. 초는 would have fallen 넘어졌을 텐데 쓰러졌을 텐데 뭐 할 때?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자 이것은 보여주죠. 뭘 보여줘요? 대디아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가 공격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쵸? 뭐 하자마자? 인스턴트죠? 여기는 대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 그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공격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는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